네, 인천 효와예술단 제58회 가을 전기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. 꽃의 향기는 바람이 전하고 사람의 향기는 마음이 전한다고 합니다. 오늘 많은 가수님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많은 응원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수사로 앵콜송으로 준미령 가수님의 미운 사랑 불러주시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박진희 가슴만 태우는 사랑 그때는 기다리네 오늘은 괴로운 그리우네 정신이 되세요 이렇게 사달라고 인형을 맺었나 차라리 더 멀리 둘걸 내가 끝나도 갈 수 있나요 내려나 찾아올까봐 사랑이 사랑하지 못해 이별로 끝났다 해도 가끔은 놓을 순 없어 너만은 운명인 거야 그리우네 그리우네 눈빛을 순 없어 뭐어리 이렇게 살려도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저 멀리 좋을걸 미워졌다고 할 수 있나요 애껴나 찾아올까봐 가슴이 사랑을 짓지 못해 이별로 변한다 해도 가슴이 사랑을 짓지 못해 너와 나은 명인 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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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와 나은 명인 거야 너가 나은 명인 거야 너는 명인 거야